자, 세퍼라이트 웨이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렉킹볼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이 앞이잖아 이 앞에 렉킹볼 구간부터 이 아이템 인디케이터 같은 거를 끄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얍 으아 젠장아에 바로 뒤에 있어 오와와와와와와 오와와와와와와 으 으 아직도 살아있었니? 아.. 다 썼네 아이씨 야이씨 야 그게 이게 맞네 둔하고 원통합니다 아이씨 야이 떨어지지마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알아서 짐 어따로 떨어져 이 짐 어따로 떨어지는거 진짜 싫어 아이씨 꽁냥 되는걸 위해서 다 보고 있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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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아 아 Sin 아, 전체는 일을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스트랭스. 그럼... 감사합니다. 진짜 맞을 때마다 분하고 원통해요. 자, 생각끼리 폭발해. 하아... 통화도다 오 웬일이야 운이 억세게 좋았는데? 운이 진짜 억세게 좋았는데요? 운이 진짜 억세게 좋아서 약점이 겹쳐갖고 두 발로 끝냈어 우와 웬일이야 얘도 얘도 잘 잡혔다? 웬일이지? 왜이러지? 뭔가 불길한데? 왜이렇게 잘 잡히지? 진짜 이렇게 뭔가 너무 잘되면 굉장히 불길하다니까요? 여기 참 어두워갖고 잘 안보여 너무 잘되면 불길하다니까요 야 이럴줄 알았어 그래도 잘 됐어 그래도 잘 됐어 그래도 굉장히 잘 됐어 그래도 굉장히 잘 됐는데? 왜이러지? 그래도 굉장히 잘 됐는데? 왜이럴까요? 굉장히 불길한데? 왜이럴까요? 왜이렇게 잘 됐지? 왜이럴까요? 왜이럴까요? 왜이러게 잘되고잘거지? 왜이럴게잘 된거지? 굉장히 불길해요 너무 잘되고 있어 지금 이런 치료탄이 없네 그러면 아이 젠장알 아 수류탄이 없어 어이 젠장알 왜이렇게 잘되지? 뭔가 샷발이 받는다 어째서지? 왜이렇게 샷발이 잘받지? 묘하게 샷발이 잘받네요 컴온 아이 젠장알 비켜라 비켜라 오우 피했어 그걸 다 피했다고? 아니 왜이러지? 이걸 다 피했다고? 그걸 다 피했다고? 웬일이지? 말이 되나? 방금 전에 그걸 안 맞았다고? 한대도? 아니 뭔가 잘되니까 오히려 불길한데? 뭐 잘되니까 오히려 불안해 청각수리탄을 만들고 참깨 샷발이 적당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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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o 오 simples 왕 deber 도움이 콧 옳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불안해 왜지? 뭐야 안죽었어? 어? 아니 이씨 니가 왜 안죽니? 왜 안죽은거야? 아니iesz 왜 안죽 Jose 이랬어 アイテ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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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気が進まないけど乗るしかなさそうな アイテ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사에 젠장할 아 근데 투척이 영 없네 수류탄 3광 수류탄이 너무 적다 어허이 수류탄 3광 수류탄이 영 적어요 어허이 아다시 판단다 자이구와 무게인 자니 으 가이좋ってのは根気と努力がいる 지이사는積み重ねが大きな結果を 보컨 아思이っきり暴れてきないよ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해주고요 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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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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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성광 없다고 나쁜놈들아 아 성광 모자란데 이놈들이 자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이 나쁜놈놈들 나 지금 성광도 없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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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 젠장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르티티 마르티니코 저놈을 패치하려면 이 정도쯤은 해줘야지 마르티니코 저놈을 마르티니코 저놈을 챕터 결과 30분 아까보다 훨씬 빨라요 아까보다 빠르죠 아까딜 화살을 또 만들고 다른 건 뭐 만들 게 없고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아까보다 더 더 없고요. 아니지. 강화 첨광 수류탄을 하나 만들자. 특수 개조 티켓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걸로 TMP를 개조를 해버리시라. 소재도 하나 사두고. 섬광 수류탄 하나. 이렇게 하고. 가자. 남은 아휴 진짜 징하게 나와요 징하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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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 화약 떨린 화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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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이 아잇 진짜 아까 이상하게 샷빨이 좋다 했지 와 거기로 거기로 도끼를 던진다고 오 아이씨 진짜 이게 맞아 분하고 원통하다 진짜 분하고 원통하다 분하고 원통하다 분하고 원통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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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로켓 발사기를 하나 타고 산착 용량을 끝까지 늘리고 연사 속도를 늘리고 재장전 속도도 늘리고 TMP 풀강 오우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이제 보관고에서 다시 라스트 크로스보호를 꺼내고요 어디가 아 힘들어 인벤토리 비우는 게 제일 힘들어 삼광수류탄이랑 강화수류탄을 하나씩 사주면 참 좋겠습니다 음 더할 거는 없지 아 3탄총 탄약을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을 팔았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 음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압라! 아쿠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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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젠장알! 어! 이게있다! 아이씨! 야아! 뭐야! 와아! 진짜 이렇게 맞는다고! 와아! 진짜 이렇게 맞는다고! 아쿠예또! 와아! 이렇게 맞는다고! 아니 이렇게 맞는다고요? 아쿠예또! 분하고 원통하도다! 진짜! 분하고 원통해! 맞을때마다! 진짜 맞을때마다 분하고 원통해! 아아 진짜! 에피소드! 아이씨! 헉!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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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좀! 안녕 이스라엘이 더 많다 고고비요 아 오이씨 깜짝이야 저럴 것 같았어 근데 아까에 비해서 탄약 사정이 좋기 때문에 막 쏴도 되네 막 이쁘게 막 이쁘게 막 이쁘게 요렇게 해서 S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끝 끝 끝 아우 진짜 근데 뭔가 진짜 맞을 때마다 군하고 원통해요 군하고 원통해 어? 이게 맞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5분 40초 19분 42초 20분 12초 19분 29초 33분 47초 30분 16초 16분 33초 로 S플러스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내가 자신있게 꿀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는 1챕터 1챕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챕터 넘어가는 2챕터 시작지점 그 화면에서 타자기에 들어가서 엘리티라이프 꺼내는거랑 2챕터는 별게 없다 2챕터는 진짜 별게 없다 2챕터는 별게 없구요 U3를 잡은 다음에 뭐냐 그 그 그 마을 파밍하는 동선같은거 3챕터는 이제 엘리히간테를 잡아야 되는데 엘리히간테한테 맨 처음에 이제 어 블라스트 크로스보우랑 수류탄으로 맨 처음에 좀 어떻게든 먼저 많이 깎아내갖고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거 챕터 4에서 뭐가 있지 챕터 4에서는 챕터 4에서는 딱히 꿀팁이라고 할만한게 미로 정원미로에서 메달 부수는거 어 메달 부수는거 아 그거 그리고 그 그 그 그 고위사제 있잖아요 빨간사제 그놈 그놈한테 이제 섬광수류탄 던질 때 섬광수류탄 던지는 위치에 따라서 그 여기저기에 그 오는 애들이 섬광을 먹는가 안 먹는가가 달라지더라고 그거 위치를 다시 한번 미세조정을 해갖고 한번 알려드려야겠고 그 다음에 챕터 5에서는 아 가라도르 가라도르의 이제 어 TNP 위력풀강에 개머리판을 딱 달아줘갖고 따다다닥 쏘면 된다는거 그리고 이제 챕터 6에서는 챕터 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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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6에서는 별거 없는거 같아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꿀팁이 없어 6에서는 그냥 잘해야돼 잘 써야돼 그리고 이제 챕터 7에서는 뭐가 있지 챕터 7에서도 뭐 딱히 아니다 아니다 챕터 6에서는 그게 있구나 챕터 6에서는 지금까지 원기옥 모아뒀던 블라스트 크로스보호를 원없이 쓴다 그게 있었다 그게 있었다 어? 그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거 런은 이제 제일 좋은 악세사리 케이스 악세사리 3개를 전부 다 하잖아요 스트라이커랑 스트라이커랑 그 일루미나더스 엠블럼이랑 그 다음에 에이다왕 스페셜을 전부 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쭉 따라오면은 그게 된다는 점이 딱 내세울 수 있는 점이죠 챕터 7에서? 챕터 7에서 챕터 7에서도 뭐 딱히 없나? 딱히 없나? 딱히 뭐 어 뭐 딱히 없네 딱히 없네 챕터 7은 딱히 없다 진짜 진짜 딱히 없다 그냥 전부 다 풀업을 하세요 뭐 그건데 챕터 7은 뭐 딱히 없습니다 끝